자몽이 폐쇄했다. 시아했어. 우리 자몽이는 육포 좋아해. 한타랑 블루랑 시아 안했는데 남편 덕에 먹는 줄 알아라 한타야. 블루는 아빠 덕에 먹는 줄 알아라 블루야. 우리 자몽이는 많이 줘야지. 우리 자몽이 잘했어. 자몽이 폐쇄하고 기다립니다. 여기 있다 있거든. 여기 따끈따끈하게. 아이고 우리 자몽이 시아하고 기다려. 시아하고 기다려. 간식 달라고. 우리 자몽이가 시아를 했어요. 아이고 간식 번개 좀 빨리 줘. 자몽이는 근데 이거 안 먹은다. 이거 안 먹어. 블루랑 한타랑은 잘 먹거든.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마. 이거 간식 자몽이는 안 좋아. 저번에도 뱉어버렸어. 우리 자몽이 육포 좋아해. 자몽이가 시아하고. 블루랑 한타랑이다. 간식 먹고. 간식 엄청 먹었잖아. 이제 그만 찍으러 가야지. 자몽이. 간식 또 먹고 싶어? 자몽이. 간식 또 먹고 싶어? 간식 엄청 먹지. 간식도 먹고 싶어. 간식 이고 싶어. 간식 안했어. 간식 안해. 간식은 잘 먹었어. 간식은 잘 먹었잖아. 간식이 잘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노자 그치 자몽이 시하잖아 그래서 내가 자몽이 시했어야지 왜 이러는거야 시 안하고 간식도 하고 아주 웃긴 자식이야 자몽이 자몽이가 폐쇠했다 지아 온거주기 간식 다 먹네 우리 자몽이 덕분에 그치? 진짜 아빠가 최고야 아빠 덕분에 자몽아 블루랑 한타랑 오늘 비용가자 가서 한번 해보고 난 안되면 또 현아야가 해줄거야 이번에는 거기 샤오를 한번 가보자 나는 안되면 아빠 해 그럼 현아가 해줄거야 시간 내려주고 블루랑 한타랑도 어이구 안아줘 차례차례 안아줄게 샤오를 한번 가보자 거기 사장님 친절하시다니까 가서 해보고 우리 현아도 맘에 안되면 엄마한테 말해 그럼 오빠야가 해줄거야 아아 나 온다는 일이라고 바쁘지 가서 해보고 알겠지 블루도 맘에 안되면 말해 엄마한테 알려줘 말해 마지막으로 우리 알 weren't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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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